해삼처럼 생긴 친구한테 공유하세요. 전 와이프한테 공유했습니다. 먼저 말씀드릴게 있는데 제 채널은 개그채널도 아니고 수산물채널도 아니고 전문요리채널입니다. 댓글 보니까 다들 오해하고 계시길래 말씀드립니다. 요리채널입니다. 해녀였던 저희 할머니 방식으로 만든 이 국수의 맛을 잊지 못해 흉내 내봤습니다. 이런 국수 보신적 있으십니까? 비슷하게 파는 곳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네요. 부산 사람이라면 아실수도 있는 이 해삼국수. 다들 해녀 할머니의 특별한 국수를 만들어 보시겠습니까?